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폭풍전야입니다 폭풍전야인데 좋은 쪽이 아니죠 하락장에 HLB는 항상 강합니다 하락장에 강하고 바이오 섹터들 아주 잘 올라갈 때도 HLB는 그냥 제자리 걸음 정도로 행보를 했죠 만에 하나 바이오 섹터가 제가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이 바이오 섹터가 만약에 하락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버린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결정한다 누가 결정하느냐 시장 메이저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이오가 지금 올리고 싶으면 계속 올릴 수도 있고 내리기 시작하겠다고 하면 계속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린다 라고 한다면 얘들이 이제 매도를 해서 차익 희련을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개인들은 계속 사게끔 유도를 하면서 이게 진짜로 내려갈까 아니면 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까 이렇게 수주께끼를 내듯이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아주 야금야금 끌어내리다가 어느 시점에 확 끌어내리는 이런 패턴을 쓸 겁니다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어떤 섹터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언제 시작하느냐 이게 관건일 뿐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얘가 앞으로 아직 아니야 끝 아니거든 더 계속해서 밀고 올라갈 여력이 있다 라고 시장 메이저 세력들이 판단해서 진행한다면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간다 조정 좀 했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갈 겁니다 갈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바이오 이제 질 때가 되었다 아주 오랫동안 꽃을 피웠고 이제 좀 질 때가 되었다 이 돈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내 가지고 차익 실현을 지금 하면 수익 상당히 많이 나겠죠 차익 실현을 내 가지고 이 돈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지금 낙폭이 아주 과대한 반대차를 가든 아니면은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이런 섹터들로 가든 뭐 이쪽으로 이제 돈을 좀 옮겨서 바닥에서 다시 쭉 한 몇 년 더 밀고 올라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몇 개월 동안 밀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메이저들이 결정하면은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언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홉 배나 올랐는데요 기업가치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급격하게 아홉 앞에 올랐는데 이제 좀 내려가도 되잖아 하고 내려가면 뭐라 그럴 겁니까 이거 뭐 공매도가 어쩌고 소용없다 지금은 아주 폭풍전야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FD 허가라는 이런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C1이나 C2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희망적이겠죠 C1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C2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가 혹시라도 이제 아 정말로 피바람이 몰아치는구나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그나마 좀 강하게 버틸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가 만약 약세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다 이렇게 뭐 박살내고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HLB도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2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알테오젠은 3% 정도 또 올라서고 있죠 좋습니다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것은 개별 호재가 나왔죠 ADC 피아주사제형 ADC 특허출원 전략 강화하겠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소식으로 다시 호재가 나왔으니까 올라가겠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무려 3%나 올라서고 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외인계가 많이 팔고 있죠 그런데 또 올라서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괜찮은 편이다 자 이게 3% 올라서고 있는데 얘는 개별 호재가 이렇게 나오면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다 계속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느냐 아니면 반등이 나오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입장에서는 구세주 같은 그런 주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거죠 거래를 실어서 올라가줘야 한다 장이 끝나봐야 한다 아직까지는 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런 소식에 그래도 좀 올라가주고 있다는 게 바이오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희망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라는 건데 지금 이 호재가 나와서 올리고 있죠 자 끝나봐야 된다 끝나봐야 돼 끝나봐야 된다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진짜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는 끝나봐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숨죽여서 지켜보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지금 이란이 아주 우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보복했으니 이스라엘이 가만 있으면 나 이제 선택해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예 크게 확전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오늘 크게 하락할 줄 알았지만 반도체 버티죠 아주 악재가 도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적금에서 들어와지고 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유한양행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160억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유한양행은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유한양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거래량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자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뭐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겠다 이런 겁니다 5일선이 이렇게 계속 저항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고 자 이제 밑에는 21선이 있죠 21선이 이렇게 있고 15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관건은 21선입니다 21선이 여기죠 13만 5천원대 수준 되는데 21선 언제리까지 5일선과 내려오고 21선 올라가고 이 사이에서 공간이 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제가 보기에는 예상이 되는데 이틀에서 3일 정도 사이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거래량이 안 늘어나면서 계속 눈치 보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바짝 이렇게 끌어내려서 그럼 여기 이제 한 개 두 개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이번 주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죠 출봉이 완성될 건데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거래를 좀 실어서 올리겠다고 해서 오르는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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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구만 그래서 더 이상 크게 걱정하면서 아예 그래요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했다가 올라가는 척 했다가 하루만 보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척 했다가 다시 밑으로 밀리더라 5일선 밑으로 5일선 뚫지 못하고 한 번 뚫어두는 척 하다가 다시 밀려서 내려온다 거래량이 계속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21선까지도 밑으로 하향 추세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올릴만큼 올렸고 이제 바이오 이제 차이시는 하고 과감하게 좀 떠나고 이제 바닥에서 다시 올라서려고 하는 이쪽으로 돈을 이동시켜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려갈 때의 상황을 보면은 감지 못합니다 시작을 할 때 이런 거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계속 내리죠 감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가 되는 거는 주가 위치가 아주 높게 형성된 게 그런데 이게 진짜 최고점인지 알 수 없죠 메이저 맘이라고 했죠 메이저 맘 더군다나 이 바이오는 지금 당장에 돈을 버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내린다 라고 한다면 계속 오해선 뚫어내지 못하고 내리는 흐름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거의 한 1년 동안에 9배 정도 수익이 났으면 나는 이제 팔고 나가려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스토리가 다 형성이 또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면은 얘는 앞으로 성장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멀어서 15배 정도 더 올려야 되는데 하고 올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폭풍 전향의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감지가 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거래량과 오해선 돌파 이게 정말 중요한 시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HLB 지금 또 올라서고 있죠 올라서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에 따르는 흐름입니다 HLB도 거래량이 상당히 적죠 적은 거래량이 거래가 되고 있고 알테오젠이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와서 올라가 주니까 HLB도 이제 여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은 HLB의 상황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바이오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바이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섹터가 거기에 맞춰서 HLB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같이 방향을 지금 이제 HLB는 지금 당장 나올 호진 없고 그렇다고 뭐 아주 큰 악재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돛담배처럼 좀 오르면 조금 오르고 내리면 좀 내리고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죠 지금 유한양행은 약세인데 알테오젠은 그래도 올라서 죽고 있고 삼성바이오가 그래도 좀 올라서 죽고 있죠 올라서 죽고 있는데 아직은 오일선 아래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별로 없죠 여기서도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올라갈지 나오죠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좀 만들어줬다가 다시 오일선 이렇게 내려오고 오일선 올라간지가 다 밀릴지 이게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상황이 아주 폭풍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ABA 바이오도 지금 그래도 얘는 그래도 좀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얘는 그래도 위치가 아주 크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양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리가 캔바이오도 오일선 아래에서 놀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다 작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적게 적은 거래량으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맞춰보시오 이런 수주께끼를 내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HB도 거래량이 오늘 완전히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바이오가 만약에 하방으로 방향을 잡는다 라고 하면은 이 엄청나게 오른 바이오수들은 상당히 이거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상태에서 알테어젠 저 바닷건에서 올라온 거를 따지면 9배 정도 올라 있죠 9배 정도 올라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욕심을 좀 내기 보다는 이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한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우려하는 방향대로 바이오가 방향을 잡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HB의 주가 흐름에는 좀 부정적이겠죠 그래도 이제 HB가 낮다라고 보는 거는 HB는 지금 남들 그렇게 올라갈 때 오르지 않고 계속 박스권을 또 유지를 좀 해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이 메이저들이 방향을 아래로 잡는다 라고 한다면 이 하락을 하는 이런 수준은 그렇게 뭐 다른 바이오보다는 아주 크지는 않을 거다 약세성이 강하기 때문에 HB가 이런 상황 정도로 볼 수 있죠 지금 거리량이 상당히 말라비틀어져 있고 모멘텀이 조금 약합니다 지금 HB 포함해서 바이오 쪽이 모멘텀이 조금 약한 그런 상황이고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 라는 겁니다 가장 큰 악재가 지금 뭐 전체적인 이 바이오의 분위기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하시고 그렇구나 전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만 좀 알고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